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7과 엣지를 LG전자가 G5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7에는 눈에 띄는 혁신 기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로 승부를 받고요. LG전자의 G5는 전매특허와 같은 탈착식 배터리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6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갤럭시 S7 엣지를 공개를 했는데 디자인을 비롯해서 카메라, 배터리 성능 등이 고루 향상된 차기 스마트폰을 내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가상현실 VR에 특히 집중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공개된 갤럭시 S7과 엣지는 한층 부드러워진 곡선이 돋보이는 메탈, 글래스 케이스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 제품은 날씬해지긴 했지만 전작 대비 배터리 용량은 더욱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갤럭시 S7은 전작 갤럭시 S6보다 용량을 18% 늘린 3000메가암페아 배터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갤럭시 S7과 엣지는 블랙 오닉스, 골드 플래티넘, 화이트펄, 실버 티타늄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 모양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많은 팬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LG전자의 G5는 21일 오후 2시에 스페인 바르셀러나에 있는 한 클럽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날 조준호 LG전자 무선사 부사장은 스마트폰 시대는 끝났는가? 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서서 스마트폰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무리 최신 제품이 나와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액션 카메라와 드론 등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원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기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연에서는 G5의 360도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과 감상기기, 또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 역대 최고 수준의 넓은 허각 등을 다뤘는데요. G5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입니다. 아이폰과 같은 배터리 일체형, 몸체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하단부를 살짝 당기면 하단부와 함께 밑으로 배터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이폰은 당초에 풀 메탈 디자인을 위해서 배터리 탈착을 포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G5는 탈착식으로 이번 아이폰의 단점을 극복을 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작 과정은 좀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에게는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G5는 이르면 다음 달 전세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S7보다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LG전자는 3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보다 5시간 먼저 이날 G5를 공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거의 동시에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것이 더욱더 좋은 제품인가는 유저들이 직접 사용한 다음에 판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적은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다이해주셨습니다. 공값이 세 git